인기맨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점프앱을 또 할건데 오늘은 앱타워를 할거에요 휴대폰 자주 쓰는 어플 있죠? 그 어플을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점프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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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앱타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앱을 쓰시나요? 니아님?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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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럭스 모바일 써요! 오 모바일 미호님은? 저는 카카오톡이랑 유튜브 봐요 어지만 지지 마세요 친구 없어서 카카오톡 못하잖아요 카카오톡 친구 없어도 카톡 할 수 있거든요 나랑 채팅하게 하시나보네 여러분들 저는 틱톡을 자주 쓰는데요 인싸거든요 저는 구독 구독 자 어쨌든 첫번째 점프맵 이 색깔을 보아하니 파란색이야 파란색 하얀색이면 역시 페이스북이다 오! 페이스북 그치? 맞는거 같아요 그치? 페이스북 맞는거 같은데요 한번 끝으로 가면은 정답이 써있다고 하니까 쭉쭉 가면 누구말던 페이스북인데 저는 그 그 페이스북에서 아이고 항상 재밌는걸 많이 보는데 이슈같은거를 이게 페이스북이었으면 좋겠고만 리아야 리아야 무슨 일 있어 너 어디야 지금 이거 정답 맞아 페이스북? 맞아요 페이스북이야 이거? 이게 정답이었어? 이제부터 페이스북이라는줄 아 페이스북이다 네이버다 네이버 이거 네이버다 이거 누가 봐도 그치? 오! 정책이니까 자 좋았어 그럼 내가 마우스 클릭으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마우스 어? 이거 길이 안 알려줘 이거 막았어 클릭 안돼 그러면 각자 한 개씩 가보면 되겠네요 내가 왼쪽 갈게 내가 중앙 갈게요 음 좋아용 일단 저게 아니구요 가운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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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운데 가운데 미연이는 다시 올라오시구요 나만 희생됐어 가보니까 그렇죠 야 이거 네이버 맞다 그치? 네이버다 그치? 네이버는 진짜 우리 어? 한국의 어? 최고의 검색 사이트지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김미야 치잖아? 네이버에? 김미야 얼굴 나온다? 네? 아 진짜요 네이버엔 다 나와 김미야 얼굴 어떻게 생겼는데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던데? 어 네이버라고 써있다 여기에 진짜 대놓고 써있다 대놓고 써있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번 단미요 김미야 쳐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재밌는게 나옵니다 김미야 네이버엔 안나오는게 없어 어 이거 흑봐도 카카오톡이다 어 이거 뭐야 누가 봐도 아 네이버가 정답 맞았죠 자 이거는 초콜릿색에 노랑색이니까 누가 봐도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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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은 어? 넌 주로 누구랑 연락하니? 저는 남자친구? 아니 남자친구 아니지 여자친구? 남자친구요 남자친구? 네 어 단미요님은 누구랑 연락하세요? 저는 멤버들이랑 밖에 연락 안해요 멤버들이랑 밖에 안해요? 오오 멤버들 중에 아아아아아아악 네이버로 왔다 네이버로 여러분 네이버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자 카카오톡으로 다시 왔는데요 네? 자 저 저는 주로 카카오톡으로 그분과 연락을 많이 합니다 누구야? 김미야님이라고 저한테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좋아? 여기 또 하트도 보내셨네 나한테 여기 어? 그만 좀 하트 좀 보내라 이거 죽어? 다시 왔당 하트로 안 맞고 조심히 아파 아파 카카오톡 리아야 내가 오늘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 보내줄게 뭐죠? 너한테 어울리는 게 있거든 뭐길래 그렇지? 너한테 딱 어울리는 게 있어 어 뭐지? 리아야 여기 있었구나 안녕히 왔어요 아 어 뭐야 카톡? 어? 리아한테 카톡이 왔네 사랑하는 여멘씨에게 날이 좋아서 날이 적적해서 그대가 있는 봄은 늘 하창했다 아이고 20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징그러워라 20 자 마우스 클릭으로 가자 아 안 가진다 마우스 클릭 안 된다 리아야 이거에요 방법이 있어요 마우스 클릭 안 돼 어 뭔데? 이거 살짝 누르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여기가 길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이 포지션을 가운데 리아 천천히 와 이건 누가 봐도 카카오톡이고요 그쵸? 정답 카카오톡 역시 자 카카오톡 왔고 자 보자 뭐야 이거 빨간색하고 흰 색깔인데요 이거 뭐죠?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있나요?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광고 시청했어요 유튜브라고? 잠깐만 근데 이거 길이 왜 두개야 뭐지? 뭐지? 아 이거 좀 어렵겠는데요 떨어지면 나락인데? 안되겠다 제발 마우스 클릭 되게 해주세요 안된다 또 안된다 어떡해 자 그러면은 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운으로 말고 여기에 길이 있겠죠 일로 가봅시다 운으로 가는거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니까 실력으로 거기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내가 볼 때는 정답 유튜브 아니면은 빨간색이니까 넷플릭스 같거든요 넷플릭스는 아닌데요 넷플릭스는 검은색에 빨간색인데요 그런가요? 네 바보야 그러면은 바보야 넌 내 맘 몰라 바보야 뚝 미호님은 어떤거 같나요 이거? 유튜브 맞겠죠? 제 생각에는 유튜브에요 여기 맞다 프리미엄 광고 시청하세요 어떡해 나 길 모르겠어 이거 아 제발 제가 가고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떨어지기 싫어 나락가기 싫어 으아아아아아악 코카콜라는 맛있어 척척박사님 길이 어디일까요 가운데 으아아아아아아악 자 왼쪽 오케이 왼쪽 정답 와 진짜 힘들었다 드디어 깼구요 자 과연 이게 정답은 뭐였을까 아 아직 안끝났네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시청하세요 아 유튜브였습니다 역시 와우 어 뭐야 어 이거 뭐죠 여기는? 약간 회색깔에 검정색이 있는데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어 조금 어렵네요 미호님 네 네 미호님 뭘까요 이거 맞춰보세요 색깔만 보고 어떤 앱일지 제 생각에는 낭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땐 검정색이니까 틱톡이 아닐까 검은색이 맞나? 가깝지 않나용 헉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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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점프가 안돼 여기? 어? 로블록스라고? 어? 큰일 났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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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후 2,000년 후 자아 여기는 정답이 뭘까요 일단 올라가 봅시다 검정색이니까 틱톡일 것 같은데 오 오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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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지고? 으아 아파 으아아 흡 흡 조심 흡 이건 정답이 뭘까요 궁금한데요 흡 흡 흡 타고 어 이게 로블록스였다고? 어 로블록스가 회색이었죠 참 자 자 여기는 빨간색하고 검정색이 있는데 어떤 점프 맵일까나 자 아무래도 여기는 넷플릭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넷플릭스 뭐야 이거 제가 먼저 가볼게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코카콜라는 오른쪽이에요 가볼게요 가볼게요 아래에 떨어질 수 있어 아래에 떨어지게끔 떨어지면 돼 리아야 해냈구나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이제 넷플릭스 보러 가자 넷플릭스 프리뷰 광고 없이 시청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넷플릭스 긴장돼 긴장돼 회오리 회오리 넷플릭스 보러 가자 이게 뭐지? 이거는 이거 뭐야? 핑크색인데요 핑크색이랑 노란색이랑 이건 뭐지? 진짜? 감이 안와 핑크색 노란색? 이거 뭐지? 진짜 뭐지? 난 진짜 모르겠다 이거 그치? 뭐야 이거 뭐야? 뱅뱅이 돌아가 이거 뭐야? 뭐야? 도대체 무슨 앱이길래 무슨 앱이길래 무슨 앱이길래 이렇게 뱅뱅이 돕니까? 여스 심지어 여기 조심하세요 으아 으아 이겸님 저 너무 무서워요 어 어 좀 어렵다 넷플릭스 시청하세요? 잉현맨님 언제와요? 기나리 꾸있다요 인스타그램이에요 지금 셀카 한장 찍었어요 인스타그램? 광고 없이 시청하세요 왜요? 광고 없이 시청 안해요 광고 없이 시청해야죠 잉현맨 유튜브도 여러분들 광고 나오면 바로 다 스킵하세요 잔인해 광고 없이 시청하세요 바로 incoming 그냥 되세요 바로 바로 이겸님 잔인햔 졸였음 아슬아슬 했다 아슬아슬했다 Boo 자 쫙 간 71 는 건 아프해요 кр는신 고생한 아이 장난 없다니까요. 거기 보면 인스타그램 모양이 인스타그램이다. 진짜 인스타그램이네. 인스타그램 이거 내가 못 하는 건데 리안이 너무 무서워 리안이 너무 무서워요. 저 태초예요. 네? 이거를 태초해요? 네. 제가 깨는 거나 구경하세요.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걱정 마세요. 벌써 플레이한 지 한 시간 반째. 이제 깨트도 됐잖아. 이거 뭐야? 파란색하고 이거 흰색이 있는데요? 그거 제 생각엔 트위터예요. 트위터요? 어 트위터다. 진짜. 새 모양일 수도? 다시 깨트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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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라고 하네요. 트위터까지 깼고. 구독. 자 이제 이 어머버스를 어떻게 밟아야 될까요?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가볼게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네. 리안님 빨리 가보세요. 아 알겠어. 이거 등에 있는 가방이 있어. 가방을 밟는 거야. 여기. 어. 가자. 가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게 형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아. 벌써. 아이고. 저 뭐야. 하루방구들.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야. 어디 갔어. 아. 함정에 빠졌. 어. 어. 밟지마. 발. 그래. 잠깐만. 멈춰. 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알겠네. 가지마. 아니 알겠네. 가면 끝이야. 가면 끝이라고. 오. 내가 맞춰볼게. 잘 보기나. 여기 노란색에 빨간색인데. 왜 파랑은 두기지? 파랑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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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으아아아 바보야 넌 바보야 너밖에 모르는 바보 이 여행방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내가 아직 아냐 내가 깨볼게 아냐 내가 가고있다고 춘충이 진정해 으아 빨간 새끼인거 같아 느낌이 빨간 새끼야 아 할배들 보고있어 할배들 보고있나 내가 깼어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거 형 봐 조금만 기다려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야 포기하지마 여기 리스포이 드디어 1시간 30분만 오머고스를 클리어하고 세스포 세이브해왔어 좋아요 나 먼저 갈게 이게 뭐야? 여기가 뭐야? 뭐선 말이야? 앞이 막혀있어 뭐야? 없어져요? 우긴가? 내가 고순이 할 수 있네 왔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고 꼭으로 돌아가야 되네 힘드실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잠깐! 잘 샀는데 됐고요 이게 도대체 뭔데요? 근데? 뭐야? 틱톡이야 틱톡이네 이거 마지막 구간인가요? 이게? 이게? 그런 거 같은데 깨자 그다음 뭐야 이거 뭐야 물 좀 어려운 거 같은데요 오케이 잘 타요 조심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어려운 구간 깼고요 됐다 틱톡 틱톡이다 틱톡 깼다 여흐 그다음에 뭐지? 그다음에 이거는 흰색이랑 노란색인데 이 타워의 이름은 당연히 앱 타워죠 제작자가 좋아하는 치킨을 알아야 된다고요? 뿌링클 좋아하시던데 뿌링클 제작자가 좋아하는 색은? 민트색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세요? 저는 이분하고 좀 안면싱이 있거든요 절 좋아하시던데요 팬이다 제가 꿈속에 나와드렸죠 와 이거 사다리 다음은 알지? 이거 무슨 앱일까 이거는? 당근이 들어있는 앱인데 당근마켓? 당근마켓? 그럴 수도 있겠다 높을 때? 당근마켓이다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면은 싼 가격에 중고를 살 수 있지 당근마켓 당근마켓 광고인가요? 혹시 당근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도 별로 안좋아해요 저는 좋아하는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뭐야 이거? 어디로 가요? 나도 좋아하는게 딱 하나 있는데 이거 여기가 끝인가요? 그건 바로 너 이거 어떻게 되지? 어? 어? 이거면 아 이거 미완성인가 보다 그치? 네 깬거 같아요 와 미완성이다 여러분들 드디어 당근마켓을 지나 드디어 저희가 클리어했습니다 무려 2시간 정도 플레이한거 같아요 어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구요 그럼은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노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은 여러분들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